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방주식 출신 국회의원 소정훈입니다. 훈련간 지어진 대로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정말 너무 자네 정성만으로 비교해서 너무 많이 보냈다. 너무 좋은 모습이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일찍에 남현법으로 돌았었는데 참 좋습니다.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출구 의원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출마하면서 제 마음을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강원 경제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방주식 출신 국회의원 소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출구 의원에 출마합니다. 176석의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명모를 갖추어서 서민과 중간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소정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2년, 8년 당의 혁신적인 변화에 만드는 데 함께했던 의원이 한 명 정도 들어가서 앞으로 그의 혁신적인 변화, 그리고 환흥당의 변화를 남겨낸 그 모습을 다음 국회에서도 이어서 더 국민에게 찾아가는 그리고 디지털 정당으로서의 혁무, 혁신의 경우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조직 사무부총장직을 어제 사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직을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하는 대로 지난 20대 국회의 4년 동안 저는 전반 2년은 당 정책위원에서 상임 교회장으로서 당정청의 관계, 그리고 당정청의 소통, 당정청의 업무 조율 부분에 참여하면서 제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당의 조직 사무부총장을 맡겼습니다. 조직 사무부총장은 전부 253개 지역에 의원과 중앙당을 연결하고 그리고 가능한 중앙당의 이야기를 지구당에 내리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의원들을 모아서 중앙당의 장량을 그런 역할을 저는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는 1년 전에 총선구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2019년 초반에 총선제도기획단을 기록했습니다. 총선제도기획단의 중요한 임무는 1년 전에 공천 룰을 결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공천 룰을 결정해서 지난 6월쯤에 당 정당의 투표를 통해서 통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일이 당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당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즘 늘 얘기하는 디지털 정당 그리고 플랫폼 정당을 만든 일을 했습니다. 플랫폼 정당을 만들었던 일이 얼마나 우리 당이 잘 된 일인가를 요즘 생각합니다. 만약에 플랫폼 정당을 만들었던 플랫폼 정당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번 정당대회를 치울 수 있었습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지난 지도부와 이어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다음 지도부에서도 이 플랫폼 정당의 모습을 꼭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심적인 시스템 역량의 모습을 더욱더 복전시켜 나갈 것 변화시키는 데 저는 힘을 많이 쏟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8.25 정당 매일은 정권 재창출로 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재벌 선거와 대통령 후보선추 그리고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꼭 승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이 모든 선거를 안정적으로 실어 나가야 될 임무가 차기 지도부에 있는데 그 임무 중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임무를 제가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안정적인 운영, 쓰임없이 다음에 재보궐선거나 그 다음에 대중후보 선출, 대선, 지방선거 시기에는 큰 보장은 당내의 이견, 그리고 가르침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지난 4년 동안 당의 일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일, 이런 일까지 참고하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정답을 맡는게 최선을 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보다 더 열심히 흔들림없이 당황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자제한 내용은 저희가 드린 그 문건에 들어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생각하신대로 짧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